컬러감이라든지 프린트라든지 이런거 사라진지 오랜게 요즘 패션인데 어깨라인 같은 경우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딱 떨어지고 있어요. 그냥 뭔가 좀 루즈한 듯 하면서도 어깨라인 소담해 보이고 말라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이런 라펠의 모습도 보시면 이렇게 되면은 몸이 커 보이죠. 그렇다고 이거보다 더 커지게 되면 굉장히 남성스러워져요. 적당한 라펠로 요 각도와 정확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전반적인 품이 여름에 안그래도 더운데 탁하면은 힘듭니다. 약간 여유가 있어요. 여유가 있어서 나는 그래도 조금 뼈가 얇은 스타일이다 하시는 분들 조금 더 슬림하게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사이즈보다 조금 더 한사이즈 아래로 내려오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. 요 원단감과 더불어서 요 버튼의 라인까지도 사실 이런데 그냥 플라스틱 단추 이런거 달 수도 있었어요. 그럼 물론 뭐 단가는 내려가겠죠. 근데 이렇게 또 고급의 단추가 한 번 더 등장하다 보니까 아 역시 프렌치 감성. 그리고 요런 부분들 때문에 과하지 않게끔 뱃살이 한 번 더 또 작아 보이고 옷이 좀 비싸 보일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앞쪽에서도 요 슬슬 라인이 보이시겠지만 뒤쪽 라인이요. 진짜 쪼개 쪼개 쪼개진 게 사실 저도 등판이 조금 넓은 쇼호수 중에 한 명인데 굉장히 날씬해 보여요. 이 얇은 원단에 요렇게 라인 넣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. 심지어 안쪽에도 보시면 요게 파이핑 처리가 요렇게 다 되어 있잖아요. 어머 요렇게 뒤쪽에 은근슬쩍 비치는 얇은 원단감 느껴지시죠? 요게 싹 다 되었기 때문에 옷이 무너지지가 않습니다. 얇습니다만 무너지지가 않아요. 아예 제가 요거 좀 보여드릴게요. 돌돌 말아봤더니 어느 정도로 이게 가볍고 부피감이 작은 이 정도예요. 잡으면 제가 한 주 만에 다 들어가요. 그러니까 여러분 휴대하시기가 좋으신다는 거죠. 뭐 평소에는 비가 갑자기 내린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다 입어주시면 되시고 돌돌돌 마셔서 가방 같은 데 넣으셔서 왔다 갔다 들고 다니세요. 그리고 앞으로 또 휴가 계획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. 어느 곳으로 여행을 잡으셨던지 간에 날씨 변화 예측할 수 없잖아요. 그리고 저녁에 조금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 분위기 내실 때는 또 요런 재킷 필요하잖아요. 챙겨가세요. 챙겨가세요. 오늘 저희 44,910원으로 블라우스 드리는 게 아니라 블라우스에다가 재킷이에요. 재킷의 컬러와 사이즈를 선택하시면 방송에서만 저희가 맨 끝에 모델분이 입고 있는 저 블라우스까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같이 입으셔도 되시고 따로 입으셔도 되시고 근데 정확한 건 프랑스 매장에서는 이런 혜택이 아니라는 거예요. 오늘 최초로 2만원 인하가 들어가고 스마트폰 10%가 더 들어가요. 그래서 2만 5천원 가까이가 세이브. 44,910원으로 재킷과 블라우스 다 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